이 분, 황승헌 씨만 춤을 잘 추시는 게 아니라요? 예, 예. 이소연 씨도 오윤화 씨랑 일본클럽에서 춰던 반전 댄스 신고 싶으신 것 같아요. 일본 진짜 안 하면 안 돼요. 왜 일본클럽은 추고 여기서는 안 돼요? 거의 중요해요. 이소연 씨 춤이 굉장히 무거워요. 이소연 씨도 뭐. 저는 거의 춤을 안 췄는데 일본클럽에서 그때 춤을 췄을 때도 저는 한국 사람이 없는 줄 알고. 이럴 때 한번 해봐야겠다고 췄는데 어느 순간에 한 분이 딱 오시더니 저한테 그랬어요. 춤을 왜 그렇게 춰요? 이러는 거예요. 왜 그런 춤 보고 싶다. 좀 봐야죠. 좀 봐야죠. 긴장감기춤. 그냥 저기, 그러니까 궁금하다. 왜 그렇게 춰. 제대로 준비를 하시죠, 진짜. 힐을 신고 저희가 춤을 춰본 적이 없어서. 운동화를? 야, 운동화도 뭐 아주 색깔이 굉장히 덕붙하네. 블라스, 블라스랑 맞히네요. 맞힌 거예요? 아, 핑크예요? 아, 핑크예요? 여기서 할까요? 망정에 어깨 나왔구만. 작정에 없구만. 아니, 침은 티켓은 나가서. 이소연 씨 앞에, 이 가운데. 아, 제가 앞으로. 아, 나가면서. 아, 나가면서? 아, 이거 이거. 준비를 엄청 했지, 이거. 준비를 엄청 했네. 우리가 안에 숨을 철 뻔했어, 이거야. 우리 이소연 씨도 신발 갖고 온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아까 본 거 같아. 이소연 씨, 아대 준비. 나 준비했다는 거 같은데? 나 준비가 된 거야, 뭐야. 패드기어랑? 패드기어. 이게 뭐지? 자, 음악 주세요. 음악. 황승원. 좋아, 좋아. 네, 황승원. 오, 느낌이네. 잘 치네. 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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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최민 씨. 어떻게 멈췄어요? 아, 이게 아니지. 엄청 멈췄네. 아, 이거, 이거, 이거. 아니, 이거. 설렀어요, 몸을. 뒤에. 이야, 대단하다. 다음 이소연 씨 어떡하라고, 지금. 어떡해. 왜요? 아니, 이소연 씨. 춤을 왜 이렇게 춰요,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. 이소연 씨, 이거. 자, 댄스고자 사이. 아,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? 음악 주세요, 음악 주세요. 네, 음악. 여기서 또 느끼는데? 어떻게 나 몰라. 아, 진짜 왜 저렇게 춰지? 아, 진짜 왜 저렇게 춰지? 아, 아, 아. 뭐야, 이게. 아, 이게 뭐야. 아니, 방송에서 그대가 기억에 남을 거야. 아니, 이 팀 주면서.